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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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으면서 읽어야 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요즘 와서 저는 한국교회가 좀 변했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럴까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옛날에 우리 한국 우리 한국의 한국 성동님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옛날 성경을 보면요 우리 옛날에 아래 위로 이렇게 성경이 써져 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국 사람들은 다 성경이 이렇게 이렇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옆으로 읽는 성경이 미국 성경이죠 영어가 그렇게 써있고요 우리 한국말은 원래는 이렇게 써있었던 거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기억나세요? 어렸을 때 어르신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위아래로 읽는 성경이 있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한국이 부응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한국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 아멘 주여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미국 사람들은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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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읽었다고 그러니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을 대할 때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대로 될지어다 라고 나한테 적용하는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었을 때요 이 모세의 이야기를 읽었을 때 남의 이야기로 들린 게 아니라 내 이야기로 들렸어요 저는 정말 이 이야기 이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을 읽으면서요 저는 하나님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라는 생각이 벗듯 들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요 모세의 삶이 저랑 굉장히 비슷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여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우리 모세의 부모님부터 모세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바라봤다고 말을 합니다 저는 믿음의 부모님 밑에서 자라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이 한국에 아버님은 미국에 유학을 하러 6.25 동란 때 가시게 됐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 군인이 6.25 동란에 왔다가 저희 아버님이 하우스보이로 미국 군인 밑에서 심부름을 했었어요 14살의 젊은 청소년으로 미국 군인 하우스보이 하다가 미국 군인이 픽업을 해서 미국 가서 공부를 시키시고 거기서 저희 어머니를 만나셨어요 하나님은 모르셨던 아버님이 미국에 가서 거기서 공부하시다가 그 학교에 선배로부터 전도를 받으시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가면 정치 공부하려고 정치학 공부하려고 미국 가셨다가 거기서 예수님을 발견하고 신학을 공부하시고 저희 어머니 만나시고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1959년도에 들어오셨습니다 한국에 수원의 아버님 고향에 정착하시고 조그만 교회를 개척을 하셨습니다 저는 수원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런데요 저는 수원에서 자라나면서 얼굴이 이 모양으로 태어났으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저를 볼 때마다 맨날 똑같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언제 한국에 왔어? 한국말 왜 이렇게 잘해? 영어 좀 해봐 그리고 또 많이 물어보는 질문이 뭐냐면 아버지 고향은 어디야?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르죠 왜 그러냐면 나같이 생긴 사람들이 많이 요즘은 한국에서 이제 요즘 외국 사람들이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자라날 때만 해도 나같이 생긴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어요 있다면 미군부대 근처에서 미국 군인과 결혼한 한국 여자의 자녀들 튀기라고 그랬어요 그 당시에는 그런 애들은 저같이 생긴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그 아이들의 아버지는 미국 군인이잖아요 저는 수원에 살았으니까 오산부대나 수원 비행장 근처에도 저 같은 아이들이 많은데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한국말 너무 잘하는 걸 보면 그 다음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아버지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봐요 그런데 저는 아무 생각 없이 대답했죠 아 예 우리 아버지 고향은 수원 지동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물어보는 사람이 굉장히 헷갈려하세요 저는 여러분들 헷갈린다는 말은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하시죠? 무슨 말이에요? 얼굴 표정이 굉장히 헷갈리시네요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질 때 땅에 쫙 깔리는 게 헷갈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너무 썰렁하죠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저를 어렸을 때 학생 때 전도사님 해주시고 저를 가르쳐주셨던 여기 가까이 있는 지구촌교 이동원 목사님께서 항상 저를 보면서 요셉아 난 너만 보면 헷갈린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인데요 그랬더니 해가 땅에 쫙 깔리는 거 있잖아 밤도 아니고 낮도 아니고 너는 미국도 아니고 한국도 아니야 이러시는 거예요 왜 웃으세요? 남은 아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금 그런데요 항상 사람들은 저에게 제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항상 헷갈려하세요 저는 제 정체성의 이슈가 한평생 이슈였어요 요즘도요 저는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교목으로 일하고 있는데 신학기가 되면 신입생 아이들이 들어와요 1학년 아이들이 들어와요 코흘리기 아이들이 들어와요 복도에서 제가 다른 선생님들하고 이야기하고 있으면 꼬마 애들이 지나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입학한 아이들이 그리고 막 쳐다봐요 한참 쳐다보다가 아저씨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러는 거예요 하도 많이 그래서 저도 이제 직부져졌어요 그래서 걔네들한테 반문해요 네가 맞춰봐 애들은 가관이에요 멕시코 사람 아니면 뭐 필리핀 사람 뭐 이런 얘기 미국은 한 네 번째 다섯 번째 나와요 그럼 저는 계속 고개를 흔들어요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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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저씨는 미국 사람도 아니야 그래요 그러면 애들이 아유 그럼 아저씨는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그래요 그러면 내가 그때 그 상황에 저는 영적인 교훈을 가르쳐 줄 기회로 삼습니다 아저씨는 말이야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니야 아저씨는 천국 사람이야 할렐루야 여러분들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천국 사람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물론 우리는 이 땅에서는 한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요 영혼이 살 우리의 존재는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고 필리퍼스 3장 7절에 바울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늘의 시민권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라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이 한국 사람 아버지 미국 사람 어머니 밑에서 제가 굉장히 헷갈리게 자라났거든요 그런데 저만 헷갈린 게 아니에요 이 모세도 똑같이 그렇게 자라났어요 애국 땅에서 히브리 사람으로 태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거기에서 자라나면서 자기는 바로의 공주의 집에 입양이 돼서 들어가면서 자기는 40살이 될 때까지 애국 사람인지 히브리 사람인지 많이 헷갈려 했어요 제가 그렇게 자라났거든요 지금 50이 됐는데 아직도 저는 헷갈려요 어느 사람인지요? 언제 헷갈리느냐?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제 정체성이 항상 혼동이 있었으니까 내가 결혼만 하면 그 혼동이 없어지고 헷갈림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기대했어요 결혼하는 그날을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아버지가 저를 불러다 놓고 이런 말씀을 하세요 요셉아 너 미국서 공부할 때 조심해 그래서 왜요? 아빠도 미국서 공부해봤는데 미국 여자들이 너무 예뻐 저는 막 가슴이 뜨고 흥분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은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었어요 그러나 요셉아 아빠의 소원이 있고 아빠의 기도가 있는데 아빠는 요셉이가 미국 여자랑 결혼 안 했으면 좋겠어 아빠는 네가 한국 여자랑 결혼했으면 좋겠어 그런데 그 순간에 저는 대학생 되는 나이인데 갑자기 반발심이 떠오르고 이 괴리를 막 느끼기 시작한 거 왜 그러냐면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고 왜 나한테 그런 말을 하느냐 말이 안 되잖아요 왜 당신이 만약에 미국 여자랑 결혼 안 했으면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당신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고 왜 나한테만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렇지만 우리 아버지한테 함부로 말을 못해요 우리 테레비에서 보시는 우리 아버지는 굉장히 은혜스럽고 자산한 것 같지만 집에 와보세요 절대로 그러지 않으세요 아니 그런 걸 왜 박수치세요 나 집에 가서 또 매맞는단 말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협조하지 않으면 혁대를 동원하신 분이었어요 혁대로 많이 맞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아버지한테 찍찍 소리 못하고 나왔어요 우리 엄마를 찾아갔어요 엄마 엄마 아빠가 그랬는데 나 미국 가서 공부할 때 절대로 미국 여자랑 데이트도 하면 안 되는데 나들은 미국 여자랑 결혼하지 말고 한국 여자랑 결혼하라 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해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갑자기 심각해지시면서 그러는 거예요 요셉아 너 결혼하면 누구랑 살 건데 아니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나 결혼하면 아내랑 살지 아니 아내 말고 또 누구랑 살 건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큰아들이에요 우리 어머니는 미국 분이신데도 그 정도로 한국식이셨어요 큰아들이 부모님을 모셔야 된다는 그런 말씀을 돌려서 하신 얘기였어요 아 예 엄마 제가 엄마 아빠 모시고 살죠 그랬더니 그러면 너 잘 신중하게 결정해야 돼 왜 그러냐면 우리 집에 들어오게 되는 그 며느리는 말이야 누구랑 시간 많이 보낼 것 같아 너네 아버지랑 시간 많이 보낼 것 같아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낼 것 같아 너네 아버지는 맨날 집회 다니는데 엄마랑 시간 많이 보내지 내 엄마 그러면 엄마 같은 며느리 들어와야 되지 않니? 이러시는 거예요 그 이후로요 저는 헷갈림이 줄어든 게 아니라 증폭되기 시작을 했어요 미국 가서 어떻게 누구랑 교제해야 될지 코민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한국 여자 보면 자꾸 엄마 생각이 나고 미국 여자 보면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나고 그래서 4년 동안 데이트 한 번도 못했어요 성적은 잘 나왔는데 참 인생이 정말 답답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저들은 어떠란 말입니까? 아버지는 한국 며느리 엄마는 미국 며느리를 원하는데 둘 데리고 살면 됩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묘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를 교포를 만나게 하셨어요 미국에서는 가운데다가 하이픈이라고 해서 이렇게 찌끗는 걸 집어넣어요 코리안 아메리칸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교포 지금은 제 아내가 됐습니다만 저는 처음 교제할 때는 목사님 소개로 만나서 교제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딱 저는 미국 사람들만 있는 동네에서 공부를 하다가 대학원을 들어가면서 LA에 처음 와본 거예요 근데 LA에 와보니까 그렇게 한국 교포들이 많고요 참 1970년대 초반에 근대 이민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거의 100만 명 넘는 한국 사람들을 미국에다 이주를 시켜놨어요 그분들이 70년대 갔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제하기 시작했던 80년대 그 중반에는요 고 이민 갔던 많은 사람들의 자녀들이 이제 대학생 나이 또 대학교 졸업할 나이가 딱 된 거예요 막 혼기가 온 그 찰나에 제가 미국에 가서 LA에서 딱 그 많은 여자들 중에 제일 이쁘고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그런 여자를 딱 고른 거예요 하나님 오묘하신 하나님이라니까요 저의 결혼을 위해서 70년대부터 근대 이민을 시작하신 하나님 전 착각하고 있죠 그러나 그 자매를 만났는데 저는 고민이 생긴 거죠 엄마가 좋아하실까 아빠가 좋아하실까 한 몇 달 교제하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서 그 자매를 만나게 됩니다 딱 만났는데 아버지는 보는 순간 그냥 안아주셨어요 남자들은 대부분 그래요 겉모습만 보고 그냥 결정을 빨리 내리는 거죠 아버지는 한국 모습이니까 머리 까맣고 눈 까맣고 그러니까 한국 여잔 줄 알고 그냥 안아주셨어요 엄마는 표정이 아직은 미지수예요 저녁을 먹고 교제를 한참 하고 자매는 떠났어요 제가 엄마를 몰래 엄마 이제 아버지 화장실 간 사이에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what do you think? 엄마 어떻게 생각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느닷없이 그래요 요새바 그 여자, she's a banana 그러는 거예요 그 여자는 바나나야 그래서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바나나 바나나 보면 겉에는 노랗고 알맹이는 하얗잖아 그 여자는 말이야 껍질은 다 동양 사람인데 알맹이는 보니까 100% 미국 사람이던데 생각하는 것도 미국, 말하는 것도 미국, 매너도 미국 먹는 것까지 미국이야 엄마랑 똑같아 그 여자는 미국이야 진짜 중요한 건 다 미국이야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엄마, 그 여자가 바나나면 나는 뭔데? 그랬더니 너? 너는 계란이야? 그러시는 거예요 겉에는 백인처럼 하얗지만 아내는 노란 동양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분식집 차릴 것 같아요 제가 계란이 바나나를 만났을 때 뭐 이런 거 차려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죠 뭡니까? 저는요 이제 결혼하면 제 인생이 이제는 다 해결될 줄 알았어요 많은 싱글들이 그런 생각을 해요 결혼을 하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이의 최고로 증폭되는 거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부터 진짜 인생은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의 향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저는 부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가정의 헷갈림은 더 증폭되기 시작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는 미국 사람같이 생긴 한국 남자와 한국 사람같이 생긴 미국 여자가 같이 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결혼하고 바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들어왔는데 김포공항에서부터 문제는 터졌어요 김포공항의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먼저 우리 둘이 딱 그 앞에 서서 이제 여권에다가 출입 확인을 찍어줘야 되는 도장을 받는 그 상황에서 여권 두 개를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하나는 한국 여권 하나는 미국 여권 아직 여권을 열기 전에 그 출입국 관리소 직원이 이 여권을 보고 우리를 보더니 제 아내한테 말을 겁니다 국제 결혼하셨나 봐요? 근데 우리 아내는 6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가지고 한국 말길을 잘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저를 쳐다봐요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네 우리 국제 결혼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니 아저씨도 어떻게 한국말을 해요 그런데 더 놀란 사실은 여권을 여는 순간에 한국 여권에 제 사진이 붙어 있고 미국 여권에 제 아내 사진이 붙어 있는 계속 위조 여권인 줄 알고 막 이렇게 보고 컴퓨터를 뚜져보고 그러면서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이게 89년도의 일입니다 그 당시만 해도 저 같은 내외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한테 거기서 15분 동안 설명을 하고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글쎄 6살 때 미국에 수출이 돼가지고 거기 가가지고 미국 사람이 돼가지고 나는 거기 한국서 고등학교까지 나와가지고 미국에 가서 우리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고 우리 엄마는 미국 사람이고 아무리 해도 설득이 잘 안 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름을 보니까 김 뭐 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돌림자를 쓰고 있는 것 같아서 아저씨 혹시 경주김 씨세요? 그랬더니 경주김 씨래요 그래서 제가 경주김 씨 삼총파 경수랑 38대 손이라고 딱 얘기를 하니까 제 돌림자를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 주니까 아유 아저씨 그리고 도장 찍어줬어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집안에 헷갈림이 없어질 줄 알았어요 근데 안 없어지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 어떤 사람들은 결혼하고 나서 애 낳는 게 그렇게 소원이에요 애만 낳으면 문제가 다 해결할 줄 알았어요 저도 이제 애들 낳으면 우리 애들 때는 안 그럴 거야 내 때는 그랬지만 우리 아내와 나는 그랬지만 우리 애들 때는 안 그럴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애 낳기만 기다렸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아들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아름답고 귀하게 생긴 나를 조금밖에 닮지 않은 아들을 주셨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한 4, 5살 됐을 때 저는 우리 아버지 교회 부목으로 있다가 학교를 개척하고 학교를 세우면서 나와서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5년 만에 제가 아버님 교회에 가서 저녁 집회를 하게 됐어요 중앙침내교회 가니까 권사님들이 너무 반가워하는 거예요 5년 만에 나타난 단임 목사님 아들을 반가워해 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단임 목사님 손주를 그렇게 반가워해 주는 거예요 서운하더라고요 막 권사님들이 그냥 이 꼬마 애한테 둘러싸가지고 막 얘를 막 말시키려고요 뭔가 뭐 어디든 써도 뭐 주고 사탕도 주시고 용돈도 주시고 그러면서 아유 우리 단임 목사님 손주가 왔네 그러면서 너무 이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권사님이 물어보는 거예요 예 아론아 말시키려고 말 좀 시켜보려고 요즘 미국 할머니 건강하시니? 이렇게 물어보는데 이놈이 대답을 못해요 자꾸 나를 쳐다보고 권사님 쳐다보고 날 쳐다보고 권사님 쳐다보는 거예요 저는 이해하죠 권사님은 영문도 모르고 계속 추궁하는 거예요 미국 할머니 너 맑게 알아들어? 미국 할머니 어때? 건강하셔? 그러면 우리 애들한테 제발 미국 할머니 어떠냐고 물어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왜 그러세요? 잘 이게 형광등이시네 아직 금요일날 저녁이라 그렇구나 여러분들 우리 엄마가요 우리 아들한테는 할머니 친할머니잖아요 우리 엄마가 어느 나라 사람이라고 아까 그랬어요? 미국 사람 그런데 우리 엄마는 한국 수원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요 우리 아내의 엄마 그러니까 우리 아론이한테는 외할머니잖아요 외할머니는 이민을 갔으니까 어디 살고 있어요? 미국에 살고 있는데 그분은 어느 나라 사람? 한국 사람이지 사람은 한국 사람이지 여러분들 우리 애들한테요 할머니 그러는데 미국 할머니가 한국에 있는 미국 할머니를 말하는 건지 미국에 있는 한국 할머니를 말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헷갈리겠어요? 안 헷갈리겠어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얘기 드리는 건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저를 좀 알아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객관적으로 추상적으로 우리한테 나타나지 않아요 굉장히 헌실적으로 내 상황에 맞춰서 하나님 우리한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제 상황을 알지 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에게 적용이 됐을 때 하나님이 저에게 의전을 주셨을 때요 제 삶에 너무 정확하게 맞는 말씀이 왜 그러냐면 모세의 삶이 제 삶과 너무 이렇게 오발레핑 되는 걸 저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들 저는요 저는 문화적이고 언어적이고 민족적인 그런 아이덴티티 크라이시스 정체성의 그러한 혼란과 또는 정체성의 해결이 저에게 인생의 과제였다면 저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리키면서 저와 같은 그런 문제가 있지는 않는데 국제 결혼한 자녀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영적인 정체성의 혼란 속에 빠져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사탄의 자녀인지 은혜의 자녀인지 진노의 자녀인지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인본주의자들인지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본주의자들인지 자기의 정체성의 헷갈림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무 많이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로 살아가시는 정체성의 회복이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모세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교훈을 배워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의 혼란스러운 자기의 정체성을 극복했나요? 40년 동안 혼란스러워서요 나이 40이 됐을 때까지도요 그는 길에 나갔을 때 히브리 사람하고 애국사람하고 싸우는 광경 속에 말리러 갔다가 그는 더 봉변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인 줄 생각을 하고 애국사람을 때렸는데 그 애국사람이 죽어버린 거예요 다음날 나가서 보니까 또 히브리 사람들이 싸우는 거예요 말리러 갔더니 그 사람들이 히브리 사람 취급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이 모세의 삶을 이해한다니까요 2002년도 월드컵 경기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실 거예요 보통 기억하시면 16강, 8강, 4강을 기억하죠 저는요 그것보다 더 기억나는 경기가 뭐냐 하면 예선전이에요 수원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렸던 예선전 기억나세요 혹시? 미국하고 한국하고 붙었어요 여러분 그거는 우리 가정에 엄청난 파란만장한 파고를 불러온 아주 굉장히 심각한 문제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안쪽에서는 우리 아버지가 대한민국 짜자자작 하고 계시고요 이쪽에서는 우리 엄마가 고 USA 하고 있고 저는 그 틈바구니에서 눈치 보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아버지 편들까요? 엄마 편들까요? 저는 거기서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오묘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신 줄 아십니까? 이 예선전 미국과 한국이 싸웠던 그 예선전 하나님은 우리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무승부로 비기게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가 그러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자기 정체성을 발견하기 위해서 도망을 합니다 이러한 와중 속에서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이 모세의 삶을 사실 어떻게 보면 살인자 도망자로 낙인 찍히고 80년이 되어서까지도 그가 광야에서 낙다통이나 치고 있는 그런 인생으로 인생을 마감해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사람을 말입니다 성경을 우리한테 보여줍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서 사용하셨다고요 왜? 이 질문을 해야 돼요 어떻게?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오늘 성경 말씀 우리한테 23절 이하의 본연 똑같은 단어가 각 구절마다 반복이 되죠 그 가능성 그 비결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시크릿은 뭐냐면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믿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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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세의 인생이 바뀐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었으면 모세는 그렇게 바뀔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적인 선물 비전의 선물인 믿음 때문에 모세의 인생이 바뀐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힘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을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저는 이 믿음을 자녀에게도 선물로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세대가 돼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부모가 어떻게 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모세의 부모가 바로 모세에게 그 믿음의 선물을 준 거예요 모세는 그 믿음의 선물을 받고 80년 뒤에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는 사람이 됐어요 오늘 여기에 자녀들을 기르시고 있는 부모님들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한국 땅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돈 많이 벌고 학원 잘 보낼 수 있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들에게 좋은 학교나 좋은 교사나 좋은 과외를 시킬 수 있는 부모가 아니에요 이 나라가 필요한 진정한 부모는 어떠한 부모이냐면 성경적인 믿음을 다음 세대에게 성실하게 물려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믿음의 바톤을 다음 세대에게 제대로 물려줄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필요한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하는데 아직도 학원 보내고 아직도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려고 고민하고 계신 여러분 이 모세의 부모는 공부 많이 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노예입니다 벽돌 찍는 노예 그들은 백도 없고 사실은 여러분들 오늘 얘기하면 아마 모세의 엄마 아빠 이름을 알고 있는 사람 거의 없을 거예요 성경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존재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는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귀하게 위대하게 여기는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되었고요 우리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책 다섯 권을 우리에게 선물로 남겨주신 그러한 사람이 되었어요 어떻게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했어요 뭘 했는데요 그 왕의 노함을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시대적 상황이 이 모세와 모세의 가정에게는 굉장히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가 태어나는 환경이 엄청나게 열악하고 별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의 부모는요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시대적 저류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 시대적으로 자기 자녀가 잘못될 것이라는 위험성이 많이 다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부모는 그렇게 하지 않고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는 보았다고 말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고 성경이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부모가 필요한 줄 아십니까? 저는 바로 모세 같은 부모가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자기 자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필요하다고요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쳐 보면 제 마음이 정말로 억장이 무너지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믿는 가정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와서 우리 학교에 와서 그 아이들의 심리와 그들의 영혼을 보면요 갈기갈기 찢어져 있고 엄청나게 무거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아이들이 우리 학교에 입학을 합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끊임없는 세상의 짐과 이 공부라는 그러한 무게를 우리 아이들한테 얹혀주고 있는 부모님들과 주변에 있는 기성세대의 어른들 때문에 아이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다고 그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있지 않으세요? 왜 그렇게 됐나요? 바로 이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의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것의 무서움과 휩쓸림 속에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고 있는 이 시대에 주관하고 있는 그 세석적이고 인문적인 가치관에 그냥 휩쓸려버린 그러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벌써 초등학교 들으기 전에 학원을 네다섯 개를 뺑뺑이 돌리면서 그 아이들의 영혼을 죽이고 그렇게 교육시켜버리는 그러한 아이들이 중앙기도 학교에 왔을 때에 제 마음이 무겁다니까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자녀들을 바라보는 부모가 저는 우리 교회 안에 필요하다고 믿고 있어요 모세이 부모는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고 말해요 여러분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보는 것이다 여러분들 정말 믿으세요? 저는 네가 혼자 하는 말이 아니에요 히브리의 11장 1절에 벌써 히브리 기자는 우리한테 믿음의 정의를 그렇게 내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에? 보지 못하는 것들에? 예 그렇습니다 믿음은 비전이에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비전이다 영어 성경에는 그렇게 말이 나오고 있어요 It's the vision of things hoped for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비전이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비전 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의 눈으로 그 아이를 바라보시고 믿음을 갖는 아이가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정말 비전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요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총신대 교수님이시고요 1년에 한 학기에 한 번씩 제가 신국원 교수님과 함께 총신대에 가서 강의를 하는데요 교육에 대해서 특강을 하시도록 불러주시는데요 저는 신국원 교수님의 말 중에 잊어버릴 수 없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한 가지밖에 없대요 그 차이는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 믿는 사람이 더 똑똑하거나 더 도덕적이거나 더 착하거나 더 지혜로운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 있다고 우리보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보다 우리가 더 착하고 도덕적이라고 착각하고 있지 맙시다 우리보다 더 착하고 도덕적으로 잘 사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똑똑하고 지혜롭고 우리보다 말주면 좋은 사람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보다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의 차이가 뭔데요? 신국원 교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안경이 다르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끼고 있는 안경은 신본주의적인 안경이에요 니고데모의 안경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이 끼고 있는 안경이 무슨 안경이냐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모든 사물을 어떤 눈으로 보냐면 보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을 믿는 사람 눈에 보이면 믿어요 내 주목을 믿지 하나님을 믿니? 눈에 보이니까요 내가 재고 내가 측정하고 내가 만질 수 있고 내가 소유할 수 있고 이런 걸 난 신뢰해요 내가 이렇게 신뢰하면 그런 사람은 인본주의자가 되는 겁니다 세상의 유물론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뢰하는 것이 그거에 돈을 신뢰하죠 자기가 손을 댈 수 있는 명예와 권력을 신뢰합니다 이 세상적인 관점은 바로 뭐냐면 내가 볼 수 있는 것을 믿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신국원 교수님은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안경을 바꿔 낀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안경에 다른 눈을 끼워주셨어요 다른 안경을 끼워주셨어요 그 안경이 어떤 안경인 줄 아세요?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보는 것을 믿는 삶에서 믿는 것을 보는 삶으로 그렇게 바뀌게 하나님이 만들어주셨어요 이제는요 보는 것만 믿었던 사람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마음속에 믿기 시작하면서 그것이 눈에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영혼을 믿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님을 의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되고 말씀을 신뢰하게 되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되는 것이죠 모세의 부모는요 보았어요 그 당시에 인간적인 눈으로 본다면 도저히 볼 수 없는 것을 보았다고요? 오늘 이 부모님 말씀은요 우리에게 정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하나 주고 있어요 믿음에 대해서만 저는 믿음을 어떤 머리로 외우고 있는 어떤 신학적 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믿음을 어떤 엄청나게 크게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하는 행위라고 보지 않습니다 저는 믿음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진짜 성경적인 믿음은요 우리의 관점의 변화예요 우리의 관점이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으로 보았던 관점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자녀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나 자신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볼 때에 우린 믿음의 사람이 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그러한 눈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부모님에게 물려받은 거죠 왜? 모세가 낳았을 때의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여러분 표정이 제가 이 말씀 처음 읽을 때하고 비슷해요 대수롭지 않죠? 에이 뭐 굉장히 대단한 거 얘기해 줄 줄 알았더니 애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예쁘게 본 거 그게 무슨 믿음의 행위야 그래요 안 그래요? 저도 애 넷을 낳았거든요 왜 그러냐면 처음에 둘만 나와 잘 기르고 있었어요 아버님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었어요 큰 교회에서 부목으로 있었는데 학교 세우면서 학교에 개척을 왔어요 개척을 시작을 했는데 저희 아버님 목회하고 계시고요 큰 교회에서 목회하고 계시고요 같이 모시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예배 다 끝마치고 집에 들어가면 아버지가 맨날 제 문 열고 들어가는 순간 두 가지 물어보세요 오늘 몇 명 나왔냐? 헌금 얼마 나왔냐? 이것만 물어보세요 얼마나 부담되는 줄 아세요? 당신은 만오천 명 나오시는 교회에 목회하고 계신데 나는 열다섯 명 이렇게 말하는 게 얼마나 챙겨 그래서 아내랑 얘기했어요 여보 우리 아무래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되겠어 그래서 우리 둘이 손붙잡고 열심히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셨어요 열심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내의 배를 부르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셋째를 낳았어요 그리고 또 부흥이 안 돼 가서 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넷째를 낳게 해 주셨어요 애 낳을 때마다 저는요 우리 애만 보면 너무 예쁜 거 있죠 특별히 나 닮은 모습들을 밸면 너무 예쁜 거 있어요 우리 셋째 딸이 태어났는데 눈 색깔이 저랑 똑같아요 여기 가까이 계신 분들 유심히 보시면 제 눈 색깔은 고양이 눈처럼 프리끼리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딸이 이 눈을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어머 어쩌면 그렇게 예뻐요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우리가 애를 셋째를 낳기 시작하고 넷째를 낳기 시작하니까 우리 또래되는 같이 개척했던 집사님들 성도님들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낳았던 사람들이 목사님들 보니까 너무 늦게 늦둥이 난 거를 너무 부러워하기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막 애를 낳기 시작했어요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고 그래서 우리 교회의 부흥에 새로운 패러다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우리 교회 표호를 여러분들 모르시죠? 전도 못하면 애라도 낳자 이런 게 표호고요 우리 교회는 보상이 있어요 애 다섯 낳으면 성지술래 시켜주는 그런 보상도 지금 구상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우리 애들을 낳고 자녀들을 낳은 아이들을 데리고 교회에 옵니다 처음 애가 교회에 왔을 때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데리고 옵니다 우리 애들 낳았을 때는 제가 볼 때마다 우리 애는 낳는 순간부터 너무 이뻤는데요 다른 가족이 애를 낳고 교회에 데려오니까 객관적인 눈으로 보게 되더라고요 객관적으로 육주된 아이를 보시면요 특별히 한국 애기들은요 여기가 다 민자예요 코하고 입술하고 별로 구별이 되지 않는 머리는 짱그러졌죠 머리 모양도 제대로 안 잡혔죠 나다 말다 털도 머리가 삐죽 섰죠 이런 애들을 보면요 뭐가 이쁩니까? 객관적으로는 안 이뻐요 한 6개월 1년 돼야 애들은 이쁘 토실토실해져야 이쁜 건데 막 태어난 아기는 정말 안 이쁘거든요 객관적으로는 안 이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부모가 뭐가 씌였으니까 이쁘게 보이는 것 뿐이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면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는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다 사실은 저는 약간 청개구리 같아서 하나님 그게 무슨 믿음의 행위입니까? 모세의 부모가 대단한 거 한 거라고 히브리 기자는 거기다가 만약에 이삭을 바친 거 이런 거 믿음의 행위는 내가 이해하겠는데 애가 태어났는데 예쁘게 봐줬어 어머 그게 진짜 믿음의 행위야? 그게 대단한 믿음이야?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의미가 조금 더 깊어지고 말씀을 묵상해야 되겠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런 성경이거든요 제가 반은 한국 반은 미국이니까 제 성경도 반은 한국 반은 미국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을 영어 성경 쪽을 유심히 보았는데 거기 뭐라고 썼냐면 By faith,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They saw, 그들은 보았다 뭘 보았냐 That he was, 만약에 예쁜 아이 아름다운 아이라면 영어로 어떻게 번역을 했어야 될까요? They saw he was beautiful child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영어 성경 중에는 beautiful child라고 번역한 교재도 있지만 NIV는요 다르게 번역을 했어요 They saw he was no No, N-O 아니다 뭐가 아니냐 Ordinary child Ordinary 무슨 말이죠? 평범한 아이가 아닌 아이 아, 이 헬라 단어 아스티오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았다라는 단어 아스티오스라는 단어는 희귀한 헬라 단어입니다 성경에 딱 두 번밖에 안 나옵니다 여기하고 사도행전 7장 20절이 나오거든요 보았다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가 많지만 여기 아스티오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아이를 어떻게 보았냐 보통 아이가 아닌 아이로 보았다 이렇게 봤는데 그럼 좀 쉽게 말하면 어떤 아이로 봤다는 거예요? 보통 아이가 아니면 어떤 아이예요? 특별한 아이 이걸 영어로 특별하다는 말은 뭐랄까요? 스페셜 차연 이렇게 번역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번역을 했어요 우리말로 교육학자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번역하니까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아이가 특수한 아동임을 보고 이렇게 번역하면 딱 맞겠더라고요 아니 여러분들 왜 웃으세요? 아니 여러분들 모세가 특수아동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는 특이하신가요? 저는 모세는요 Problem Child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문제아동이었어요 낳을 때부터요 아니 잉태됐을 때부터요 잘 생각해 보세요 모세를 잉태하는 순간에 문제가 터졌다니까요 모세는 최소한 세 가지 문제를 가진 아이였어요 첫 번째 모세는요 타이밍이 문제가 있었던 놈이에요 죄송합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을 놈이라고 해가지고 모세는요 타이밍이 아주 잘못됐죠 자기에게 형제가 있었죠 모세 전에 모세의 부모 아무람과 요괴베세는 두 아이가 벌써 있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있었죠? 아론과 미리암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벌써 아들 딸 둘만 나 잘 기르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왜 거기에다가 셋째 아이를 주셨는지요 그리고 이 아이가 잉태되는 순간은 언제였느냐 그 첫 아이를 낳았을 때만 해도 문제가 없었어요 남자 아이를 낳든 여자 아이를 낳든 상관이 없었어요 그런데 애급의 바로가 법을 바꿔버렸어요 애급은 그 당시에 하나님 같은 존재였습니다 애급의 바로가 법을 바꾸면요 날라가는 새에도 떨어지는 상황이었어요 거기에 무슨 법을 만들었습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아이를 낳으면 남자 아이를 못 낳게 한 거예요 남자 아이만 태어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모세가 태어나기 전에 그 법이 만들어졌어요 모세가 조금만 일찍 태어났으면 문제아동이 아닌데 이 시기가 정말 잘못된 거죠 여기 자녀를 낳으신 분들 꼭 편하고 계획할 때 요즘 뭐 가족 계획한다고 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 조절의 능력이 우리한테 늘어나긴 했지만요 아직도 하나님의 섭리는 존재하십니다 저희가요 애 둘은요 그래도 계획한 대로 잘 낳았어요 그런데 셋째하고 넷째는 전혀 타이밍이 안 좋았어요 특별히 넷째 아이는요 우리 넷째 아이는요 지금 국민학교 4학년인데 이 넷째 아이는요 전혀 계획하지도 않고 셋도 버거워 죽겠는데 전혀 계획하지 않았고 우리 부부 관계도 별로 안 좋았는데 하나님 넷째를 주셨어요 안식년 가기 두 달 전에 잉태를 시키셨어요 우리 안식년 가서 할 게 많았거든요 아내는 공부도 하고 저는 모금도 하고 저는 학교 많이 돌아다니고 그러려고 그랬어요 안식년 1년을 교회에서 주신다고 해서 너무 기뻐서 준비하고 10년 만에 처음으로 안식년을 받아서 깔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이 넷째를 임신을 탁 시키신 거예요 얼마나 짜증나고 억울했는지 몰라요 말은 못하고 애한테는 그 얘기는 못하지만 그런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서 우리 가족을 완전히 변화시키셨어요 우리 부부 관계가 어려웠던 우리 부부 관계를 하나님이 그 넷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묘한 섭리 가운데 그 넷째 아이를 우린 소진이라고 했어요 소망과 진리 우리 부부 관계 속에서 우리 가정 삶 속에서 소망과 진리를 회복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지금은요 그 아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너무 똑똑한 아이를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애들한테는 절대로 그러지 마세요 내 아이 중에 날 제일 닮아서 제일 똑똑해요 얼마나 똑똑하냐 이놈이 대범한 놈이에요 자기가 벌써 대통령이 되겠다고 2학년 때부터 얘기한 아이예요 그런데 대통령이 되겠다고 하는데 택시 한번 타고 가다가 택시 기사가 물어보셨어요 은준수 아저씨가 물어보셨어요 너무 당돌하고 당차게 얘기해 너 이 다음에 모델 내 그러니까 다섯 가지가 되겠대요 자기는 엄마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미용사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튜어디스가 돼야 되고 여행을 많이 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대통령이 돼야 된대요 그런데 얘가 또 당돌하게 하는 얘기가 있어요 한국 대통령은 안 되고 미국 대통령이 돼야 되겠대요 자기가 미국에서 유일하게 태어난 우리 네 명 중에 안식령 가서 태어났거든요 미국에서 태어나서 대통령이 우리 집에서 미국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애는 걔밖에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미국 대통령이 돼야 되는 논리가 있어요 한국에서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그동안의 역대 대통령들이 대통령 끝마침은 감옥을 많이 가서 그래서 자기는 한국 대통령은 안 되고 미국 대통령이 되고 싶을 때는 당돌한 아이예요 그런데 얼마나 당돌하냐 얘가 벌써 지난 여름에 부시 대통령을 만나고요 지난 6월 달에 청와대에 초대를 받았어요 자기가 편지를 한 여러 통을 이명박 대통령한테 보내가지고 자기 초대해달라고 보내가지고 초대받은 놈이에요 얼마나 당돌한지 몰라요 그래서 단둘이 사진 찍고 나왔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그 아이는 전혀 우리가 계획도 없었고요 너무 우리는 시기적으로 잘못된 타이밍을 가지고 태어난 아인데 저는 얘 정말 미국 대통령 될 것 같아요 아마 나중에 되시면 여러분들 절 찾아오셔서 그때 꼭 얘기해 주세요 뭐냐면 얘가 안식령 가서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미 다 섭리해 놓으신 거라고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뜻은 아직 모르겠지만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모세는 타이밍이 잘못됐어요 그것만 잘못된 게 아니에요 타이밍은 그렇다고 칩시다 성별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그 9개월 동안 이 요괴배시 모세를 잉태하고 있을 때 저는 틀림없이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우리는 아들, 딸 둘만 나 잘 기르고 있었어요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이 주셨으니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저희는 기쁘게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세상의 법을 알지 않습니까 이 아이가 남자아이면 틀림없이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차피 주신 거 저희가 잘 기를 테니까 딸로 주세요 딸로 우리 세대나 우리보다 좀 전세대 분들은 여자분들인데 남자 이름 가진 사람들 많죠 아들 낳으려고 그러다가 딸만 잔뜩 나가지고 아들 이름 지어준 사람도 많이 있어요 여기도 혹시 잘못된 성별 부모가 원치 않는 성별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아들 하나 딸 셋이라고 그러면 아들이 막낸 줄 알아요 알딸딸딸 한데 우리는 아들부터 낳고 딸 나중에 셋 낳았어요 아들 낳으려고 애들 많이 낳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나라 남자 선호 사상 때문에 그러한 잘못된 성별이라고 착각하고 자라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모세는요 잘못된 성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여자로만 태어났으면 위험하지 않고 문제가 없는 아이였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왜 모세를 특수아동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모세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저는요 이거는 귀추한 겁니다 신학적으로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무엇을 귀추한 거냐 나이 80이 다 돼서 광야 미디안 광야에서 가시떨기가 불타오르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백성을 구원해달라고 애급으로 돌아가라고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한테 연막치고 핑계댄 게 하나 있죠 하하하하 하나님 저 맘맘 말을 차차차차차차차차차 잘 못하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래 아론 보낼게 하나님도 인정한 언어장애 모세는 언어장애를 가지고 있었어요 성경은 그러한 모세를 우리한테 묘사하고 있어요 언제부터 언어장애였을까? 제 추측은요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것 같아요 신체적인 구조였는지 인지적인 문제였는지 잘 모르겠지만 모세는 장애를 가졌을 공산이 굉장히 높은 아이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란 말입니다 모세가 태어나는 그 상황에서는요 모세는 문제투성이었다고요 저희 넷째 아이가 임신되었을 때 우리 집사람이 임신인 줄 모르고요 학교 근처에 있는 산부인과를 찾아갔어요 산부인과 갔다 와서 저한테 펑펑 눈물을 흘리면서 너무 너무 가슴 아픈 일을 체험했어요 셋째 아이까지 낳고 노산이죠 이제 넷째 아이가 임신된지 몰라서 산부인과 갔더니 진찰을 하고 물어보죠 몇 살이냐고 물어보고 애매 났냐고 물어보고 그리고 나서 임신된 사실을 이야기해 주면서 의사선생님이 산부인과 의사선생님이 넷째도 임신됐는데 일주일 뒤에 금식하고 오세요 지워줄게요 이게 한국의 현실인 거 여러분들 아시죠? 동방예의직이고요 기독교인들이 30%가 넘는 이 나라가 세계에서 낙태율이 가장 높은 나라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인 거 아십니까? 기르기 힘들다고 장애를 가질 위험성이 있다고 내가 원하는 성별이 아니라고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라고 아이를 지워버리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요 그냥 그냥 우리가 갔을 때 우리의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우리 아내의 생각도 물어보지 않은 채 의사는 당연히 넷째니까 지울 거라고 생각하고 얘가 무슨 생명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움받은 그 소중한 존재가 무슨 오답입니까? 지우개로 지우개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길을 만들어내면서 우리 문화는요 하나님의 섬지를 완전히 역행하는 인본주의의 말로까지 간 나라가 되어버리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한테 호소하고 싶습니다 아내가 그 다음에 돌아와서 정말 울면서 하나님 아이들을 기르고 아이들을 낳는 부모를 위해서 자기가 남은 여생을 헌신하겠다고 해서 우리 아내가 그때부터 하나님이 소명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엄마들 애기 낳는 엄마들을 향해서 자기가 남은 여생을 바치겠다고 그리고 이 아이를 잉태하면서 기도하면서 미국에 갔어요 그리고 미국에서 머드와이스라는 성경 공부를 체험하게 되고요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너무 생명의 소중함과 자녀를 기르는 것이 자기가 했던 미술 선생님이나 자기가 했던 영어를 가르치는 거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깨닫고 한국에 돌아서 애들을 낳고 아이를 길리기 위해서 직장도 포기하는 엄마들을 섬기면서 가르치면서 지금 머드와이스 사역을 시작한 지가 11년째 돼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150개, 130개 교회에서 지금 머드와이스가 전개되고 있고요 매년 3만 명이 넘는 엄마들이 지금 자녀를 성경적으로 기르고 있는 방법을 공부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하나님이 이 잉태를 통해서 축복해 주셨어요 생명은 하나님이 준 선물입니다 그 생명이 어떠한 장애를 가졌던 그 생명이 어떠한 문제를 가졌던 그 생명이 우리 상황 속에서 얼마나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던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는요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모세를 하나님 만드셨던 거예요 생각해 보셨어요? 모세가 만약에 오늘 한국에 태어났다면 지워졌을 아이고요 만약에 모세가 지워졌더라면 우리에겐 모세의 오경이 없고 이스라엘의 구원이 없어요 하나님은 모세를 준비해 놓으셨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가장 적합한 부모에게 주셨어요 공부 잘한 부모가 아니에요 돈 많은 부모가 아니에요 능력 있는 부모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부모에게는 정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었는데 뭐냐면 믿음의 눈으로 자기 자녀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있었단 말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필요한 부모가 어떤 부모인 줄 아세요? 돈 많은 부모가 아니라고요 공부 잘하는 부모가 아닙니다 자녀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부모가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까 제가 이 본다는 단어가 성경에 두 번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에 두 번 나왔는데 히브리스 11장 23절이 저는 이 말씀에서 인용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히브리 기자가 인용을 했는데 어디서 인용을 했냐면 사도행전 7장 20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성경 가지셨으면 거기를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7장 20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20절 제가 찾아서 봉독해 올릴게요 똑같은 단어가 있고요 문장 구조도 거의 대동소위합니다 모세의 태어남을 이렇게 묘사한 것이 누구냐면 스테반이 돌로 처죽임을 당하는 순교의 마당에서 설교를 하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쫙 나열할 때 모세의 이야기를 스테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의 모세가 났는데 그 다음에 이 헬라 단어 우리 아까 히브리스 11장 23절에 나온 똑같은 단어가 나옵니다 아스티오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여러분들 원래 원어에는 띠우라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아스티오스를 번역하는데 이 사도행전의 저자는요 우리 한국말로 번역을 하면서 어떻게 번역을 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자 이거와 똑같은 단어가 두 번만 사용이 되는데 히브리스 11장 23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났는데 그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 그 부모가 그 아이를 보았을 때 어떻게 보았어요? 아름다운 아임을 보았는데 어떤 눈에 아름다운 아이에요? 하나님 눈에 아름다운 아이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눈으로 자녀를 보는 것이다 부모님 저는 한국을 지배하고 있는 인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한국의 가장 영향력 큰 사람이 누구게요? 이명박 대통령 아니에요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큰 사람이 누굴 것 같으세요? 저는 알고 있어요 한국의 모든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가장 영향력 큰 사람이 누구인 줄 아세요? 옆집 아줌마예요 다들 옆집 아줌마가 하는 거 다 해요 옆집 아줌마가 저 학원이 좋다고 그러면 글로 가고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우리의 눈이 어떠한 눈을 가지고 있는지 하면 옆집 아줌마 눈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엄친아예요 그렇지 엄마 친구 아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너는 그 애만큼 못하느냐고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바라봅니다 선생님이 얘는요 별로 좋은 대학 못 갈 것 같아요 그러면 부모는 그걸 가지고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부터 그 아이를 그런 눈으로 보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의 눈이나 심지어는 내 눈으로 내 아이를 보지 마십시오 내 눈은 일그러진 형상입니다 내 눈은 죄로 굴절된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이를 바라볼 수 있는 유일한 가장 소망이 있는 비전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눈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를 보고 자신을 바라보는 사람만이 믿음의 사람, 비전의 사람을 만들어내는 부모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문제아동이었고요 모세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그 부모는 믿음의 눈으로 모세를 보았던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게 얼마나 큰 변화인지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제 인생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 중에 대표적으로 두 분의 이야기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제 국민학교 5학년 때 저희 담임선생님이었어요 저 국민학교 5학년 때 저는요 국민학교 수원에서 인계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인계국민학교 지금은 아주 번화가의 중심적에 잡혀있지만 제가 수원에서 자라날 때만 해도 인계국민학교는 그 당시에 수원에 있는 16개 초등학교에서 제일 변두리에서 제일 가난한 아이들이 많이 나오는 똥통학교였습니다 그 인계국민학교에 제가 들어갔을 때는요 왜 나를 그 학교에 보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저희 어머님은 미국 사람이고 어머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미국에서도 교사였습니다 저희 아버지도 미국에서 이제 교회들이 후원을 해주셔서 나왔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저를 그 가장 후진 학교에 보낸 그런 사람들이 아니십니다 서울에 가면 외국인 학교가 연희동에 있었습니다 선교사 자녀들에게는 무상으로 교육해주는 곳이었습니다 저희 수원에 어머니 아버지와 함께 선교사역을 했던 다른 미국 선교사님들이 계셨습니다 그 아이들은 다 그 당시만 해도 한국에 인건비가 싸가지고요 한국 기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이 아이들을 다 서울에 있는 연희동 국제학교에 다 보내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저도 그런 학교를 보낼 줄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희 아버지가 제가 학교 갈 쯤 됐을 때 저를 안 쳐다놓고 얘기하셨습니다 큰아들이니까 요새바 너의 혈관 속에는 한국 사람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너는 고등학교까지 한국 학교 나와야 돼 그래서 동네에 있는 학교를 그냥 보내신 겁니다 저는요 그 한국 학교 가는 게 그렇게 두려웠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 가기 전부터도 동네에서 많은 애들이 저를 놀리거나 또 이렇게 막 장난을 많이 치잖아요 그 당시 말인데 제가 얼굴이 특이하게 생겼으니까 애들이 뭐 많이 나만 보면 큰 누나들은 맨날 이렇게 머리 금발이었거든요 머리 막 이렇게 끄더려면 코가 빼고 보니까 이렇게 코를 이렇게 하고 볼이 이쁘다고 눈이 이쁘다고 막 손눔 속도 빼간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막 얼굴을 막 그냥 공격을 했죠 또 말로 얼마나 많이 상처를 줬냐면 튀기, 아이 놓고, 뺀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밖에 나가 놀기를 별로 싫어했어요 저는 외국인 학교 가는 게 제 유일한 안식처가 되고 구원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한국 학교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협조하지 않으면 혁대를 동원하신 아버지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학교를 갔어요 학교 가면 맨날 그게 듣기 싫었어요 한국말 영어 좀 해봐 영어 좀 해봐 그래서 저는 영어 하지 않고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항상 말이 나오면 뭔가는 꼬투리가 잡히기 때문에 뭔가는 사람들이 자꾸 질문을 던지기 때문에 저는 아주 부끄럽고 수집어서 발표하지 않고 말하지 않는 아이였거든요 안 믿어지죠? 지금 봐서는요 그걸 변화시킨 계기가 있어요 구미학교 4학년 때까지는 제가 그랬는데 구미학교 5학년 갔어요 담임선생님이 전군 오신 선생님이었는데 예수 믿는 분이셨어요 이종환 선생님 지금도 잊어버리세요 이분이 우리 학교 전군 오시면서 어떤 걸 맡으셨냐면 웅변반을 맡게 되셨어요 전군 오시고 저희 5학년 담임선생님 되신지 얼마 안 뒤 있어서 하루는 저를 교무실로 부르셨어요 여관에서 저는 교무실에 잘 안 불려가는데 담임선생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따라갔더니 선생님이 안 쳐다놓고 요셉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요셉이도 웅변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 웅변반에 너를 집어넣고 싶은데 너 할 생각이 없니? 그랬더니 저는요 웅변 아니 교실에서 발표하는 것도 싫어하는 아이가 저 사람들 많은 데 나가서 웅변하는 건 정말 못할 것 같았어요 그래서 내가 학을 뛰면서 아 못된다고 막 이랬더니 선생님이 보내주시고 제가 집에 오니까 벌써 우리 선생님이 우리 아버지하고 전화통화가 되셨어 제가 집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혁대를 만지작 만지작 하시면서 선생님한테 오늘 전화 받았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 아빠도 기도해 보니까 네가 웅변하면 잘할 것 같은데 한번 웅변해봐라 이러시는 거예요 울며 겨자 먹기로 저는 웅변반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이동헌 목사님이 전도사님으로 봉사 종사 사역하고 계셨을 때예요 이동헌 목사님이 얼마나 글을 잘 쓰세요 그래서 웅변 원고는 이동헌 목사님이 써주시고 훈련을 우리 이종환 선생님이 해주시고 우리 아버지가 뒤에서 혁대를 후원을 하시고 열심히 웅변을 했습니다 드디어 수원시 교육장대 수원시 초등학교 웅변대회가 수원 팔달산에 있는 시민회관에서 열리게 되어서 선생님과 함께 거기를 갔습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있더라고요 한 500명 정도 모여 앉아 있는데 각 학교 수원에 16개 초등학교 아이들 대표들이 다 와 있었고 저도 인기국민학교 대표로 거기를 나갔습니다 여러 아이들이 다 웅변을 하는데 제가 딱 올라가니까 갑자기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 있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고 어머 지금 외국이가 여기 왜 왔어 근데 그 순간에 저는요 어렸을 때부터 놀림을 당하고 그런 생각들이 막 몰려와가지고요 원고를 반 정도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물어물어물거리고 내려왔어요 그러니 아니나 다를까 입상도 못하고 16등하고 끝마쳤어요 집에 와서 창피해서 말도 못했어요 한 달이 지났을까요? 이종환 선생님이 또 교무실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요새바 선생님이 생각해 보니까 웅변대회가 하나 더 생겼는데 네가 꼭 나가면 이거는 네가 잘할 수 있는 웅변대회가 되는 것 같아서 선생님이 한 번만 더 웅변대회 나가지 않을래? 그랬더니 선생님 나 잡아먹지 못해서 환장하셨어요 지난번에 가서 꼴등했단 말이에요 난 죽어도 안 해요 그리고 빡 뛰쳐나왔어요 집에 오니까 우리 아버지가 또 혁대를 만지자 만지자 선생님한테 전화 왔는데 한 번만 더 나가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또 한 달 동안 연습해서 이번에는 수원시민회관이 아니라 서울 광화문대거리에 있는 한국일보 대강당에서 전국대회가 열린 거예요 거기에 나가서 제가 웅변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요 아마 두 번째 나가서 그런지요 이번에는 조금 더 자신 있게 열심히 그동안에 외운 걸 하나도 안 까맣고 잘했어요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동글동글한 동포 여러분 시들시들한 시민 여러분 막 이래면서 웅변을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끝마치고 결과를 봤는데 웬일입니까? 제가요 대상을 받았어요 국무총리상을 받았다고요? 저 이런 사람이에요 전국대회 국무총리상을 받았어요 부상이 뭐였냐면 한양대학교 4년 장학금이었어요 아 월요일날 학교 가니까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똥통학교 그 시골학교 인계국민학교에 전국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받은 게 제가 처음이래요 학교에는 큰 프랭카가 붙었어요 인계국민학교를 빛난 장한 어린이 김요세 뭐 이래가지고 그리고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트로피도 주고 표창장도 다시 수여식을 하고 애들한테 일략 스타가 됐어요 참 제 인생이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전 그다음부터는요 너무 말 잘하고 응변 잘하는 아이로 낙인이 찍혀버렸어요 그래서 중학교 가서 학생회장도 하고요 고등학교 가서도 연대장도 하고요 대학교 가서 미국 대학교 가서 디베이 팀 캡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국대회 나가서 1등을 하게 됩니다 나중에 대학원 다니면서 제가 학비를 어떻게 벌었냐면 대학원 다니면서 대학교에 가서 스피치 강사를 하게 되었어요 저는 이종원 선생님 때문에 인생이 바뀐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요 말씀을 안 드렸죠 이종원 선생님 절 끌고 갔던 광화문 네거리에 있는 한국일보에서 했던 그 응변대회가 무슨 응변대회라고 말씀드렸나요? 아 그게 무슨 응변대회냐면 한국일보하고 함께하는 신문이 있어요 코리아 헤롤드라고 영자 신문이 있어요 코리아 헤롤드 주관이 하는 외국 사람 한국 말하기 대회였어요 국무총리상 받을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왜 웃으세요? 여러분 저는 어떠한 체험을 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비전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에요 시민시 수원시 대회에서 꼴등한 놈을요 우리 이종원 선생님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너는 응변할 수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 그 선생님이요 그 선생님의 눈에는요 꼴등하고 부끄러워하고 수집어하는 튀기의 모습을 본 것이 아니에요 저 안에는 뭔가 정말 하나님이 잠재적으로 길러주고 있는 비전이 있는 아인데 어떻게 하면 발굴할까 하다 찾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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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사람 한국 말하기 대회를 찾아서 저를 내보내신 거 아닙니까? 제 인생을 바꿔놨다고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책 레리 크랩의 책에 레리 크랩도 비슷한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을 통해서 그 인생이 바뀌는 계기를 가깁니다 그 선생님의 이름은 어브 선생님입니다 이 레리 크랩이 쓴 책에 끊어진 관계 다시 있기에 이 비전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어브 선생님은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이미 말씀하신 것을 반복하신 것이다 선생님의 말씀에 힘이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입니다 나에게 그것은 비전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장래에 무엇을 하라고 예언적으로 말할 때 그 내용이 이미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오셨던 말을 공명하는 것이라면 그 말은 비전이 된다 확실히 해둬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이들의 비전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비전이 이미 있음을 본다는 사실이다 즉 비전은 식별되는 것이지 비전은 만드는 게 아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 그리고 집사님들 이 교회 청년들과 자라는 다음 세대들이 비전 가진 아이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세상이 얘는 못해 얘는 가망 없어 얘는 지지리도 공부 못하는 놈이야 이렇게 하고 세상이 낙인을 찍고 세상이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예 얘를 제껴버린다고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끊임없이 하나님이 그 안에 내재해 놓은 그 안에 창세 전부터 이미 그 영혼 속에 속삭이시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들은 식별할 수 있는 비전 식별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믿음을 가진 부모님만 믿음을 가진 선생님만 아이들을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저는 그것을 우리 학교에서 실제로 체험했어요 여러분들 혹시 수영 마라톤이라고 하는 김진호 학생을 아십니까? 신동엽 씨하고 같이 텔레비에도 여러 번 나왔던 장애우 진호를 말합니다 장애우 올림픽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3개씩이나 탄 진호를 말합니다 진호가 우리 학교에 왔을 때는 엄마도 포기하고 한강에 몇 번 자살하려고 그 뛰어들려고 중증 장애를 가진 자폐 아동 진호가 우리 학교에 왔을 때는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아이였어요 그러나 모세처럼 아무리 문제를 가지고 아무리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받은 것을 확신하는 우리 학교와 우리 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속에서 중앙기독학교 안에서는요 장애우들을 똑같이 통합교육을 처음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학교에게 주신 큰 뜻은 뭐였냐면 우리는 서울대학교 많이 가는 게 자랑스러운 학교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를 가장 빛낸 아이들이 누군지 아세요? 장애 아동들인 걸 아십니까? 진호가 우리 학교에 와서 3학년 때 물을 만나요 수영장이 있거든요 그리고 선생님과 수영하는 코치 선생님과 우리 학교에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진호의 뭔가를 잘할 수 있는 그 한 가지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끊임없이 그 아이를 지켜보고 바라보고 하나님이 그 아이 안에 뭔가는 이 장애, 자폐라는 장애에 갇혀서 나오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위해서 인내하고 참고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진호가 물을 만나면서 살아나기 시작해요 6학년 때 드디어 진호는 수영대회에 나갈 수 있게 되는 아이가 되었어요 지금은 이제 그 스토리가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2년 전인가요? 우리 인간극장 일주일 동안 상연이 됐던 가수 이상우 씨의 아들 승훈이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승훈이도 중앙기독학교에서 수영을 배우고요 중앙기독학교에서 노래하고 트럼펫 부르는 걸 배우고요 지금은 옷을 이렇게 모델하는 그런 활동도 지금 하고 있는 승훈이도 중앙학교에서 자기의 근사를 발견하기 시작했어요 자폐를 가진 아이입니다 지금은 80명이 넘는 자폐 아동이 각 교실에 2명씩 3명씩 아이들이 같이 통합이 되어서 우리는 특수 반이 없습니다 특수 학급이 없습니다 아이들 격리하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 오시면 누가 장애우고 누가 장애우가 아닌지 아무도 구별할 수가 없는 거입니다 모든 아동들이 똑같이 똑같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제껴버린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눈으로는 그들이 영원한 하느님의 목적을 가지고 지음을 받은 특별한 존재인 걸 하나님 보여주세요 제가 바로 그런 존재였거든요 물론 저는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난 아이도 아닙니다 우리 부모님이 돈이 없거나 우리 가정이 파탄했던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이 아닙니다 저에겐 어려움이 경제적이거나 가정의 불화의 어려움은 아닙니다 병을 가졌던 사람도 아닙니다 그러나 저에게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혼혈화로 태어났다는 것이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 가고 싶지 않았지만 아버지의 그런 고지식한 한국을 사랑하는 애국심 때문에 저는 한국 학교를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저는 그것이 굉장히 저는 이해할 수 없었고 왜 아버지가 날 그렇게 만드셨는지 저는 도저히 수용할 수도 없었지만 순종할 수밖에 없어서 학교를 갔는데 저는 사람들의 시선이 싫은 거예요 놀리는 그 소리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도 거기에서 가서 어떻게 합니까? 적응을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애들이 뺑고 뺑고 그러면 이 코가 뺑고이기 때문에 내가 다른가 보다 코만 납작해지면 나도 똑같이 다 받아주겠지라는 생각을 해서 집에 와서 온돌방 구둘장에 있는 온돌방에서 이렇게 엎드려서 잤습니다 제 코를 납작하게 만들려고 일주일 동안 잤습니다 코가 납작해지지 않고 콧구멍만 커지더라고요 열심히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 엄마가 영어로 얘기하면 저는 한국말로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영어를 거부했습니다 미국 사람인 모든 것들을 거부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학교 못 오도록 학교에서 무슨 부모님 오라는 통지섬이 나오면 항상 저는 그것을 감췄습니다 우리 엄마가 제 졸업식도 안 오셨어요 제가 창피해서요 그런데 제 인생을 바꿔놓은 사건이 국민학교 4학년 때 일어났어요 3학년 때까지 2부제 수업이라 학교를 오전만 갔다가 돌아왔거든요 그런데 4학년이 되니까 6교시 수업한다고 선생님이 이제는 우리가 6교시 수업하니까 점심을 싸우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벤또라고 했어요 벤또를 싸우라고 해서 집에 왔습니다 엄마한테 벤또를 싸달라고 했습니다 영동시장에 가셔서 우리 엄마가 양혼으로 된 도시락을 하나 사오셨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신문지로 그 도시락을 싸주시고 제 책가방에 놓아주셨어요 참 흥분된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학교를 갔어요 3년 동안 한 번도 도시락을 아니 1년에 한 번만 도시락을 싸갔죠 소풍 가는 날만 도시락을 싸갖고 김밥을 싸갔는데 나는 마치 소풍 가는 기분을 가지고 학교를 갑니다 열심히 노래 부르면서 학교를 갑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학교에 도착했어요 애들이 막 흥분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럴만도 한 게 60년대 말 70년대 초반의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은요 이 수원 인계국민학교 아이들은요 60명 중에는 반찬 잘 싸운 아이들이 10명이 될까 말까 하는 그러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자라난 시기였습니다 보릿고기가 막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초미의 관심사가 뭐였냐면 무슨 반찬 싸왔느냐는 거예요 점심시간이 되니까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다 책상을 붙여놓고 한 명씩 도시락을 열어보재요 지금서 생각해 보니까 월드컵 개막식 같이 굉장히 중요한 이 도시락 개막식이더라고요 애들이 딱 뺑줄로 앉았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아이가 도시락을 딱 열었는데 그 도시락에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콩보리밥에 콩자반이 나왔었어요 이에는 창피한 거죠 자기 반찬은 아무도 좋아하지 않은 콩자반 염소또같이 생긴 그 콩자반을 자기는 책상 밑에 놓고 혼자 홀쩍홀쩍 먹고 있어요 두 번째 아이는 방학간 집 아들, 부잣집 아들이에요 우리 옆집이 방학간 집이었는데 자라는 아인데 이 아이는 도시락을 짝 여는 순간 그 아이는 흰쌀밥 위에 계란프라이가 놓여져 있고 반찬 그릇 쪽에는 장조림이 있었어요 장조림 국물이 조금 흘러가지고 약간 밥을 무지개 색깔로 싹 만들어난 그 어마어마한 도시락 그걸 여는 순간 애들은 막 흥분하기 시작하라고 걸상을 갖다가 그 옆에 다 끼어놓으려고 애들이 알랑방 걸 끼고 정말 못 봐주겠어요 저는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혹시 제 도시락에 콩자반이 들어가 있으면 물이 변하여 포도를 주로 만드는 예수님의 능력으로 장조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고 제 순서가 되어서 도시락을 짝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는 콩자반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장조림이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해멘치 샌드위치가 들어있었어요 우리 엄마가요 그동안에 제가 어렸을 때 항상 제일 좋아하는 거 해멘치 샌드위치인 줄 알고 큰아들의 첫 번째 도시락에 엄마 딴에는 사랑하는 아들에게 사랑하는 도시락을 싸준다고 해멘치 샌드위치를 싸줬어요 그런데 제가 이 해멘치 샌드위치를 드는 순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970년대 초반에 수원의 인계국민학교 아이들은 해멘치 샌드위치를 맛보지던 망정 아니 그거가 아니라 아예 쳐다보지도 못했던 아이들이 이 해멘치 샌드위치를 드는 순간 눈깔 120개가 졸졸졸졸 따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남은 아픈 얘기하는데 정말 박수치고 있기에요 이거를 먹을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 먹는 순간이 드는 순간이 그 아이들의 눈빛을 바라보면서 저는 얼굴이 화끈화끈 달아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말에 눈총이 따갑다는 말 저는 그게 뭔지 압니다 바늘로 콕콕콕 찌르는 것 화살로 콕콕콕 쏘는 것처럼 제 얼굴을 향해서 그 120개의 눈깔이 쳐다보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먹겠습니까 그 순간 왈칵 저에게 내려오는 생각이 무슨 생각인 줄 아세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니 너는 튀긴데 저를 놀렸던 많은 사람들의 놀림과 내 자신을 향한 정체성의 혼란과 부끄러움이 함께 몰려오면서 저는 샌드위치를 먹을 수가 없어서 덮어버렸습니다 교실을 뛰쳐나갔습니다 창피해서 교실에 못 들어왔습니다 6교시가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제가 도시락 먹지 않은 샌드위치를 책가방에 다시 넣고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가는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아십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슬픔과 분노가 막 교차하면서 끌어잃고 있었습니다 저를 놀렸던 친구들 이상한 눈으로 그 도시락을 쳐다봤던 친구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서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는 누구한테 화내기 시작했냐면 엄마 아빠한테 화를 냈습니다 왜 내 허락 없이 그렇게 결혼해가지고 나를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두는지 저는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궁극적으로 저는 하나님한테 주먹질하고 있었던 거예요 집에 와서 문을 꽉 닫아버리고 방에 들어가서 그냥 울기 시작을 했어요 엄마가 빨래하다 말고 학교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알고 제 방을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저를 안아주셨어요 그 순간에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요 엄마 샌드위치 싸줘서 왜 내 인생 망쳤어? 학교 안 갈 거야 엄마한테 막 하소연했어요 엄마가 저를 그냥 안아주시면서 조이 I understand 요셉아 나는 너를 이해해 그리고 어머니가 그 다음에 저한테 인생을 바꿔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순간에 저는 지금도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랬거든요 엄마 근데 왜 엄마는 한국에 왔어? 라고 물어봤더니 왜 그러냐면 어린 마음에 나를 이해한다고 I understand 해주는 어머니의 음성을 듣고는요 정말 엄마한테 하소연하고 싶었어요 나를 이해하는 사람 정말 수원에는 우리 엄마밖에 없어요 뺑코라고 놀림을 받는 사람은 나하고 우리 엄마밖에 수원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왜 한국에 왔냐고요 미국 엄마가 왜 한국에 왔냐고 물어보니까 그때 어머니가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요셉아 엄마가 한국에 온 거는 너희 아빠 가족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온 거야 엄마는 엄마 아빠는 예수님을 알았는데 너희 아버지 가족은 아무도 예수님을 몰랐거든 그런데 오늘 엄마가 생각해 보니까 엄마가 요셉이한테도 예수님 얘기를 해줄 때가 된 것 같아 그때 우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나에게 들었던 주1학교 때 들었던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 영혼에 정말 복음의 메시지로 믿음을 심어주는 어머니의 그 말씀이 저에게 그날 인재했어요 어머니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이 지서스 러브 유 예수님은 너를 사랑해 저스트 더 웨이 유 아 네 모습 그대로 예수님 너를 사랑하셔 여러분 내 모습 이대로 아무도 나를 그대로 받아주지 않는 삶 속에서 그 어린 십년을 보냈던 저에게는 그게 진짜 복음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신 거 믿으세요 내가 착해져야 예수님 날 사랑하시는 분 아니세요 내 행동이 변해야 되고 술 끊어야 되고 담배 끊어야 그래야 예수님 구원 받는 거 아니에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가 아직 원수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추적해 오셔서 당신의 사랑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돌아가시게 하셨어요 여러분들 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의 그 손이 무엇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 붙들어 매신 줄 아세요? 무엇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끝까지 죽으심까지 붙들어 매어 놓으신 것은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에요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할 가치가 없는 저를 사랑하신 예수님 저는 그 순간 그 예수님의 복음에 꼬꾸라졌어요 그리고 엄마와 함께 기도했어요 예수님 나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날 사랑한 걸 몰랐어요 예수님 나는 이제 예수님의 사랑 받고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저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저는 오늘 그대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요 하고 기도하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국민학교 4학년 때 도시락을 통해서 저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제 인생이 비전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요 예수 믿음은 모든 게 다 달라질 줄 알았어요 얼마나 단순하게 제가 제 인생이 바뀔 줄 알았냐면 저는 예수님 날 너무 사랑해서 날 바꿔주시는 걸 믿었거든요 엄마가 그랬거든요 예수님 널 바꿀 거라고요 그런데 저는 어떻게 바꿔주실 줄 알았냐면 머리가 까매지고 코가 납작해지고 눈이 까매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건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다음날 학교에 가니까 달라진 게 딱 하나밖에 없었어요 해맹치 샌드위치가 피넛버러 젤리 샌드위치로 바뀌었어요 아무것도 안 바뀌었어요 그런데요 아무것도 밖에는 아무것도 안 달라졌는데 놀리는 것도 그대로 있고요 도시락도 그대로 있고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속에 임재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나를 정복하니까요 뭐가 바뀐 줄 아세요? 제 마음이 바뀌었어요 친구의 놀림이 이제는 그렇게 상처가 안 돼요 왜? 그분이 나를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는 걸 점점점점 알아가기 시작하니까요 정말 자신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몇 학년 때 또 그렇게 운변대학까지 나갔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인생을 바꾸기 시작하는 걸 체험합니다 그리고 한국 아이들이 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스러워졌어요 저를 놀리는 친구들이 불쌍해진 거예요 제 마음 속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희들도 예수님 사랑 알면 나 안 놀릴 텐데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전도하기 시작을 했어요 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한국을 떠날 때는 하나님이 제 마음을 어떻게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는지 몰라요 그리고 약속하고 제가 10년 공부하고 다시 조국에 돌아와서 수원 땅에서 학교를 세우기에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릴까요? 저는요 이렇게 수원에서 자라나고 혼혈화로 이렇게 한국말을 한국 학교 다니면서 자라나는 거는요 그냥 제가 왜 그런지 잘 이해할 수는 없었어요 근데 나이 25살이 되었을 때 LA에 처음으로 청소년 집회를 가게 됐는데 거기서 저는 그때서야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거예요 1500명의 학생들이 컴투미라는 집회에 모였더라고요 이 교포 아이들은요 6살 때 7살 때 4살 때 미국에 이민을 가서 부모는 맞벌이를 하면서 리커스토어를 하면서 세탁소를 하면서 아이들은 테레비에게 맡기고 그리고 맨날 나가서 그렇게 자라난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이 그 상황 속에서 미국 학교를 가면서 마음의 상처를 엄청나게 받는 아이들이에요 저는 코가 납작해지기를 원했지만 걔네들은 납작한 코가 미국 아이들처럼 오뚝쓰기를 원했고요 저는 까만 머리가 되기를 원했지만 걔네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금반머리를 꿈꾸면서 머리에 염색을 들이겼고요 그 아이들은요 도시락 때문에 상처받은 아이들이더라고요 저는 샌드위치를 싸줘서 콩자반을 차라리 싸줬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학교를 다녔지만 이 아이들은 치가 떨리는 도시락을 학교에 싸갔더라고요 김치, 시김치, 꽁치, 메루치 이런 거를 싸가면서 미국 아이들이 얼마나 놀렸는지 몰라요 제가 집회를 하니까, 제 간증을 하니까 그 아이들이 거기서 막 꼬꾸라지는 거예요 제가 그랬죠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예수님이 너희들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셔 너희들이 미국에 온 것을 너희도 잘 모르지 왜 왔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알고 계신단 말이야 그리고 너를 있는 모습 그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백인사회에서 너희들이 놀림을 받고 힘들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오묘하시고 하나님에게는 큰 틀림 없이 너희들을 크게 사용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단다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어라 하고 했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KK 갱단에 있는 아이들, 문신 그린 아이들 귀걸이, 코걸이, 혀걸이, 배꼽걸이 한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앞에 나와서 예수 믿고 회개하고 변화받는 모습을 저는 목격하기 시작했어요 10년 동안 하나님이 청소년 집회를 미국에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미국 전역을 걸치면서 뉴욕, 시카고, 워싱턴, 알란타 미국의 모든 대도시는 다 다니게 하고 카나다까지 가서 호주까지 가서 남미까지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교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자녀들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전합니다 Jesus loves you just the way you are 예수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너희들을 사랑하시고 한국 사람으로 너희들을 창조하셨단다 여러분, 모세는 80이 돼서야 40년 동안 애급 바로의 공주의 집에 왜 자기가 살았어야 하는지 40년 동안 왜 미디안 광야에서 낙다통, 소똥을 치우면서 그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지를 4, 80이 되어서 발견하지 않았습니까? 왜요? 하나님은 이 애급의 문화를 이해하고 광야의 문화를 이해하는 모세만 통해서 모세가 아니면 하나님의 끝뜻과 역사를 이룰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 애급 문화에 찌들어 있던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던 그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바로 앞에 서서 열 번씩이나 내 백성을 넣으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종이 되기 위해서 바로에게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애급말과 애급 문화에 익숙한 모세가 있었어야 되고 40년 동안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는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삶을 살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나의 아픔을 통해서 말입니다 모세가 낳았을 때 믿음으로 그 부모는 그 아이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모세가 자라나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의 칭함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세상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이스라엘의 애급의 모든 보아보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욕먹는 것을 더 좋아했는데 그 이유는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봄이라고 성경은 우리한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쁨의 교회가 비전 있는 교회가 된다면 저는 기쁨의 교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을 통해서 이 교회가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 정말 믿음으로 교육을 하지 않으신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이 세상에서 별로 소망 없는 아이들 비전 없는 아이들로 그냥 한평생 살고 끝나버릴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소망하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믿음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모세처럼 살아가려고 다니엘처럼 살아가려고 에스도처럼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비전의 선물을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제는요 그와 같은 믿음을 실현할 수 있는 꿈을 가지시고 이 교회에서 사역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도전을 드립니다 세상적인 교육 세상적인 가르침 세상적인 양육을 떠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정말 모세의 부모처럼 믿음으로 자녀들을 가리키시는 교회가 되기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비전을 주고 기회를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길을 열어주시면 저는 여러분들이 진정한 기독교 학교를 세워주셔서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똑같은 비전을 가진 선생님들 밑에서 자라나면서 이 시대에 이 시대의 조류를 영유하고 거슬러 올라가는 하나님의 꿈같은 모세가 태어나시고 자라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칙적으로 그룹으로 계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꿈같은 피해